안녕하세요 이수지입니다. 오늘은 많이 바뀌었죠? 업데이트가. 바이낸스하고 바이비트가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이 안되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바이낸스를 하는 방법을 아주 맨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K-뱅크 계좌가 있어야 돼요. 그 어플리케이션 K-뱅크 까시면 몇 가지 인정을 하고 K-뱅크 계좌가 개설이 돼요. 주민등록증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업비트도 계좌가 있어야 되겠죠? 업비트 계좌단을 만드세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또 바이낸스 어플리케이션 깔아요. 간혹 안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이트로 하시면 안 돼요. 라이트로 하지 마시고 라이트 버전을 하시지 말고 다른 버전이 있어요. 그걸로 변환시켜주시면 돼요. 그렇게 세 가지를 만든 다음에 지금 저는 이미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일단 저희 K-뱅크 계좌가 있죠? 제 이름이 나왔네요. K-뱅크 계좌로 내 다른 은행 통장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가져오기를 누르면 저는 거래목적 증빙자료 미제출로 100만원으로 제한됐어요. 원래 제한이 안 됐었거든요. 갑자기 제한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저축예금을 해서 이렇게 내 계좌가 여기 있는데 오픈뱅크 형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본인들이 쓰고 계신 계좌 있잖아요. 일반 미출금 통장에서 이쪽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도 돼요. 출금이 난 100만원 제한된 거고요. 뭘 인증을 더 하면은 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100만원으로 저는 10억 벌기 100만원으로 100억 벌기 콘텐츠를 할 거예요. 콘텐츠를 하기 때문에 100만원만 넣을 거예요. 제가 바이비트를 안 써? 바이비트도 써보고 바이낸스 다 써봤는데 제가 바이낸스 다시 넘어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바이비트가 캔들 모양이 너무 늦게 반응을 하고 칠레드가 너무 없어요. 진짜 이거는 조작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 하고 있고 조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느낌이에요. 제 뇌피셜이고 그리고 제가 시장가로 시장가로 주로 매매를 해요. 중요한 시점에는 지장가 주문도 많이 하는데 급할 땐 시장가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세 하락이 딱 느껴져서 쇼수로 제가 시장가를 때렸는데 두 번인가 세 번이나 거래가 안 됐어요. 영상도 제 영상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익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다시 바이낸스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출금이 돼서 여기가 100만원이 됐다고 하시면 이제 우리는 업비트로 넘어가요. 업비트 지금 넘어가시면 거래소, 코인 정보, 투자 내역, 입출금, 내 정보가 있죠. 입출금 여기 클릭을 하세요. 여기 밑에 입출금 그러면 여기서 원화가 아직 K-뱅크에 계좌가 있으니까 지금 원화의 0원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원화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입금하기, 출금하기 버튼이 있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입금을 해야 되잖아. 이 업비트 계좌로 일단 써야 되잖아요. 그럼 업비트로 입금하기 눌러. 입금 금액을 여기다가 100만원 100만원 입금 신청을 누르면 카카오페이 인증 이렇게 밑에 뜨죠. 저는 이미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미 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인증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야 돼요.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이미 저는 출금을 했어요. 업비트로 이렇게 하면 입금이 돼요. 그렇게 해주게 되면 입금이 되면 여기 총 보유금액의 여기 KRW죠. KRW죠. 원이죠. 여기 100만원이 찍혀요. 100만원 찍혀요. 근데 저는 지금 왜 안 찍히냐면 저는 이미 리플로 매수를 했어요. 왜 리플로 매수했냐면 리플이 거래소 간 이체 전송할 때 속도가 제일 빨라요. 소수료도 그렇게 안 비싸고 전송 속도가 제일 빠서 저는 리플로 해요. 거의 3분이면 이체가 완료가 되거든요. 다른 건 좀 시간이 오래 거리고 10분 막 25분 막 거리고요. 저는 빨리 하고 싶으니까 리플로 했어요. 그러면 리플 리플로 이 원화를 이제 리플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원화를 리플로 이 원화를 가지고 이 거래소 가서 여기 보시면 리플 있죠. 여기 리플 KRW 김치코인 이거를 저는 여기서 매수해서 최대로 해가지고 매수를 한 거예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매수가 수량이 안 나오겠죠. 매수를 해요. 시장가로 그냥 매수하셔야 하세요. 빨리 하실 분들은 여기 시장가 시장가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 그럼 매수가 되요. 그죠? 매수가 리플로 매수가 된 거야. 그럼 입출금 딱 보면 저처럼 전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리플이 지금 이만큼 지금 그만큼 올렸기 때문에 이만큼 854.27371874 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입출금으로 이제 리플을 누르고 리플로 이제 출금을 해야 되잖아. 바이낸스로 그죠? 출금하기를 눌러요. 그러면 일반 출금 바로 출금이 있는데 어 바로 출금은 수수료가 안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봤는데 옛날에 한 번 됐었는데 지금 아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매출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 참고로 유의사항이 있는데 어 업비트로 케이뱅크에서 업비트로 돈을 보냈잖아요. 하루 정확히 24시간 후에 바이낸스로 출금할 수가 있어요. 업비트에서 그 점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세요. 예전에는 바로 됐었는데 하루 정도 약간 주식시장에서 3일 결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됐더라고요. 입출금이 전부 다 텀이 하루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최대를 누를 거예요. 853.273 근데 여기서 최대 누르니까 아까 진행이 안 돼 수수료 수수료 떴네요. 수수료 떴죠. 1XRP 아까 안 떴거든요.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 출금 뭐 QR코드도 있어요. QR코드로 해도 되는데 저 QR코드 한번 해볼게요. QR코드 하면 제 XRP QR코드가 없기 때문에 QR코드로 하는 방법은 제가 이걸 따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메뉴에다가 이걸 QR코드를 넣으면 바로바로 출금주소하고 태그가 되겠죠. 안 되기 때문에 빼고 저는 주소를 할게요. 주소 선택을 해서 여기 주소 선택하지 마세요. 그냥 출금주소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바이낸스로 넘어가야 돼요. 바이낸스로 입금을 해야 되니까 바이낸스에 있는 내 지갑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유의 계좌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갑 주소가 고유의 계좌번호거든요. 이건 어떻게 아시냐면 여기 보시면 다 영어로 바뀌어 색깔이실 텐데 여기 홈, 마켓, 트레이드, 퓨처, 월렛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월렛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입금, 출금, 전송 이렇게 있죠. 디파짓을 눌러요. 입금을, 바이낸스로 입금을 해야 되니까 디파짓 누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업비트에서 XRP를 매수했잖아요. 그럼 XRP에 있는 업비트에 있는 XRP를 현물로 바이낸스로 끌어오는 거예요. XRP를 클릭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게 새로 생긴 건데 추스 네트워크를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새로 생긴 거예요. 저는 리프를 매수했으니까 이걸로 해볼게요.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스마트체인 뭐 이런가지 있는데 저는 리프를 매수했으니까 리프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유의사항이 떠요. 유의사항 지갑 주소와 태그를 잘 선택을 해서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갑 주소하고 XRP 태그가 있죠. 아까 전에 데스티네이션 태그 그죠? 그럼 여기 원래 어드레스를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복사기 버튼이거든요. 원래 어드레스에 있는 복사기를 클릭 일단 복사를 해요. 지갑 주소를 그 다음에 다시 업비트로 넘어와서 출금 주소에다가 넣어놓고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한 다음에 다시 바이넌스 넘어와서 복사기를 눌러요. 태그 이 XRP 태그요. 클릭 복사기를 눌러요. 복사기 됐죠? 카피 석세스풀 그런 다음에 다시 업비트로 넘어와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출금 유인상 체크해 주시고 출금 신청을 누르세요. 그리고 카카페인 인증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확인하기를 누르면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니까 제가 다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떴어요. 그죠? 확인하기를 누르고 내역 볼 필요 없어요. 카카오페는 이제 올려버리고요. 업비트로 다시 와서 정상 완료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만 좀만 기다리면 돼요. 한 3분이면 지금 보시면은 XRP 지금 100만원 정도 그죠? 100만원 정도 이 금액이 이제 바이낸스로 지금 넘어가게 되면 이게 금액이 한 굉장히 줄게 될 거예요. 한 7천 얼마로 그리고 여기 XRP 일출금 내역이 보이죠? 제가 2021년 지금 출금 신청을 했어요. 지금 지금 보시면 출금 진행 중 뜨죠? 출금 완료가 뜰 거예요. 3분 정도 소요되니까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출금이 완료됐다고 아까 전에 여기에 위에 떴어요. 여기 위쪽에 떴어요. 한 3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1분 30초? 그러면 이렇게 내릴게요. 리플레시 그러면 아까 출금 출금 완료가 떴죠? 출금 완료가 뜬 거예요. 출금 완료가 됐으면 이제는 업비트에는 돈이 지금 아까 전에 다 뺐잖아요. XRP XRP에 돈이 다 빠진 거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바이낸스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건 안 눌러도 돼요. 제 주소를 쉐어한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러면 넘어오면 이렇게 내리면 들어왔어요. 제 현물지갑 현물지갑에 리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용으로서 해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 여기 트레이드 있죠? 트레이더 거래 이 트레이더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맨 위에 변환 써 있어요. 변환 그렇죠? 저거를 클릭을 해야 돼요. 지금 현물로 들어온 거예요. 업비트에 있는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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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이 지금 바이낸스 현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현물을 우리는 이제 코인 선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변환을 시켜야 되겠죠. 태도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XRP 아까 매수 들어온 거니까 여기 보시면 XRP 가 있어요. XRP 리플 여기 있죠? 밑에 여기 리플을 클릭을 해줘요. 변환할 그 자산을 요걸로 어떤 걸 여기 To ETH 써있죠? 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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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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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달러가 최고예요. 요거를 클릭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컨펌 여기 보시면 컨펌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XRP 여기 MAX USDT 써있죠? 최대 최대 여기 최대 XRP 최대 를 누르시면 아까전에 여기 전송되어진 XRP 리플 현금 현물이 USDT 현물 지갑으로 옮겨 갈 거예요. 그럼 맨 밑에 프리뷰 컨버 션 이걸 눌러요. 바로 전환 변환 그러면 변환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 현물인 상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원래 화면이 돌아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올렛 지갑 있죠? 올렛 지갑 이 올렛 지갑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전송 있죠? 그 USDT 그 현물 그 지갑을 우리는 코인 선물을 할 거잖아. 그러면 전송을 해야 돼요. 선물 지갑으로 전송을 하는 개념이에요. 자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현물 지갑에 지금 지금 현물 지갑 현물 지갑에 있는 거를 USDM 선물로 바꿔야 돼요. USDM 선물 일단은 클릭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USDM Futures USDM 선물이에요. 옛날에 한글이었는데 영어로 바뀌어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물 지갑이 있던 게 선물 지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맥스를 최대한 눌러볼게요. 아 이것도 바뀌었나 보네. 여기 BNB 보이시죠? BNB BNB를 바꿔줘야 돼요. 보시면 여기 USDT USDT 있죠? 아까 전에 현물 지갑 했던 USDT를 이걸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최대 맥스 누르면 되죠? 그러면 전송 확인 밑에 클릭하면 전송이 된 거예요. 전송이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USDM 선물 이렇게 지금 지갑으로 선물 지갑으로 완료가 된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1배수로 한번 매매를 바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아, 죄송해요. 퓨처 우리 트레이더가 아니라 트레이더는 현물이고요. 이 퓨처 이건 선물이죠. 저는 선물이니까 일단 차트를 보고 한번 사볼게요. 1분봉에서는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고 옴므로 상승으로 올라가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게요. 이 퓨처로 넘어와서 3배수로 저는 1배수로 할게요. 1배수로 60%만 네 아 이게 61%가 되어버렸냐 실수요. 여기 1배수 1배수로 하고 여기 보시면 격리 격리 있죠? 네 저는 교차로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금액이 많아질수록 격리로 하시는 게 좋아요. 교차와 격리의 개념은 따로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니까 일단 매매를 하는 쪽 보여드려야 되니까 1배수로 저는 롱을 탈게요. 여기 25%만 살게요. 그리고 이게 오픈롱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이 오픈롱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0.067 이더를 살 수가 있어요. 전 이더리움 위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 이거 떨어지는 떨어지는 데다 걸고 싶으면 숏 매도죠. 이렇게 걸면 돼요. 수량은 거의 비슷해요. 0.067 0.066 저는 지금 차트를 계속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올라갈 걸 보기 때문에 1배수 100%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100배수로 지정가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지정가예요. 그리고 이건 시장가 시장가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지정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안 됐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 포지션 지금 만약에 거래가 되면 여기 오픈 오더가 떠요. 볼까요? 어? 거래가 됐나? 거래가 된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제 포지션은 지금 매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엔트리 309042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이득 중이죠? 네. 이거 색깔이 바꿀 수 있어요.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한국 주식시장처럼 올라가는 거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변동했어요. 저는 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색깔이 캔들 색깔이랑 그래서 이제 매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바로 파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마 제 수수료가 지금 좀 들더라도 제가 그냥 파는 거 보여드릴게요. 얼마 차이 안 나니까 클로즈 포지션 지금 손실 중이네요. 좀 이득 중일 때 좀 팔아 볼 테니까 잠시만 이따 보겠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보여드린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지금 매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는 0.07% 0.86 8.86 달아 8.3 달러 지금 이득 중 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도를 한번 해볼게요. 클로즈 청산 포지션 포지션 청산한다는 뜻이에요. 클릭을 하고 시장가량 안 때릴게요. 리미트 100%를 전부 다 아 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저는 절반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절반 이거 설정할 수 있어요. 가격이 시장가를 계속 클릭을 해주세요. 마켓 프라이스 가격을 그러면 계속 바뀌거든요. 어느 정도 이득일 때 팔면 돼요. 뭐 거기서 크게 뭐 이득 보고 싶지 않으니까 3094.31 이죠. 이렇게 해서 팔아도 되고요. 아니면 그렇게 팔아도 돼요. 그리고 여기 클로즈 있죠. 클로즈 여기 오픈이 있고 클로즈가 있잖아요. 클로즈는 청산 청산한다는 뜻이에요. 개념이야. 그죠? 청산을 누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여기 수량의 전체를 50% 제가 0.267개니까 지금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3달러 그새 3달러가 올라갔네요. 오늘 추세가 되게 좋은데요. 그죠? 절반 절반 팔기 아까우니까 절반 팔게요. 그냥 1배수로 먹어봤자 얼마나 부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교육 홍보 영상으로도 많이 집중을 해야죠. 자 이제 저는 절반 팔게요. 아까 저는 롱으로 잡았으니까 소수로 매도로 제가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이걸로 매수를 했으니까 이걸로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산할 때는 이 위에서 잡아야 돼요. 밑에서 자면 시장가로 체결이 되어버리니까 뭐가 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숏을 숏에서 숏을 걸었으면 다시 그걸 청산할 때는 밑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까 롱에서 잡았으니까 저기 위에 파란색에서 계속 클릭을 해야 돼요. 여기를 계속 클릭을 해야 지금 팔고 싶은 지점 지점에다가 이렇게 놔뒀다가 클릭을 해요. 숏 때렸어요. 안 때렸나? 이렇게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나오죠? 그새 내려갔어요. 그새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다시 이러 없어서 방문 못 능력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은 제가 하던대로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초즈 50% 리미트 석세스 뜨죠? 여기 석세스 체결이 됐어요 뭐 거의 수익이 없겠지만 한번 볼 필요도 없어요 수익 거의 안 났고 그러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제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앞으로 제 방송 많이 봐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100억 만들기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